국회의원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복이 창피합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회방법안, 위헌적법안, 내세금살포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제2요구에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하십니다. 22대 국회 4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6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 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제2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처분됐습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너무 없다고 10번 찍으실 겁니까? 1사부제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얄팍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만 찬석하면 얼마든지 특검법이 가능합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이 세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꼼수를 써 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사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죠.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당위성도 근거도 요건도 목적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묻지마 특검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수처에도 묻습니다. 왜 1년 지나도록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결과가 없습니까? 아니면 특검법 처리에 방해가 될까봐 결과를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이상합니다. 왜 민주당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살표하면서 생색을 내십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매칭 형식입니다.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춰 지자체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받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하고 인구 감소지역같이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하는 국민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3분의 1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상품권이 아닌 차별상품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21조 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입니다. 전국 단위라면 수십, 수백 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데 제가 속한 행안이 법안 소임인 전체회의 통틀어 한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처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졸속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입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생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의 박수소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정말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허무한 본회의를 멈춰주십시오. 독주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